네, 이번 시간에는 긴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긴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긴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주요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긴랩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긴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긴랩은 버전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는 원격 저장소를 웹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면서 발생하는 변화들이 있죠. 예를 들면 소스코드가 있으면 소스코드가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정하고 개선하고 변경하고 버려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경점들을 기록해두는 소프트웨어를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버전을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를테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추적할 때 이 버전에 대한 기록, 그 변화들에 대한 기록들을 유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떠한 문제가 누구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이 버전관리 시스템이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관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협업을 지원하고 사실 협업이 가장 중요한 버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두 사람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한다고 했을 때 버전관리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FTP 같은 원격 컴퓨터에다가 소스코드를 올려놓고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소스를 그 원격 저장소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거죠. FTP 같은 걸로 그리고 B라는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이 변경한 소스코드를 다운받아서 자기가 수정하고 그리고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서로 다른 소스코드를 작업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같은 파일을 같은 시간에 수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작업했던 내용을 먼저 작업했던 사람의 내용을 뒤에 작업하는 사람이 덮어써서 그 작업 내용이 유실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 질서를 부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버전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원격지에 어떤 소스코드를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작업하고 있던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 컴퓨터에 있는 소스코드가 다 유실됐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이미 원격지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버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시라고 하는 것은 버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분산형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버전관리 시스템 체계 또 세 개의 가장 최근의 트렌드를 잘 반영한 시스템이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전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tLab이라고 하는 이 솔루션은 이미 이름의 Git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Git이라고 하는 방식의 Git의 원격 저장소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GitLab이라고 하는 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생활코딩의 홈페이지인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서비스의 소스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이 GitLab의 저장소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이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원격 저장소의 URL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바로 이 URL로 소스코드를 공유하고 또 백업하고 또 이 URL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의 소스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이 제공을 하고 있는 그 URL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원격 저장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이 URL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 웹을 통해서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파일스라는 것을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오픈 튜토리얼스의 서비스의 여러가지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여기 있는 것은 인덱스.php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을 여러분이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이 원격지 즉 웹을 통해서 소스코드의 내용을 열람하고 이 소스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미츠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소스코드의 변경사항들을 웹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보면 이 소스코드의 어떤 변경사항을 시각화시켜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도 보시는 것처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긴랩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아주 이슈 트랙커라고 하는 형식의 체계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슈라고 하는 것은 업무라는 뜻이겠죠. 트랙커라는 것은 추적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슈 트랙커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슈 트랙커가 중요한 이유는 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복잡한 제품이고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 변화를 잘 파악하고 또 그 변화를 관리하는 그 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업무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이슈 트랙커고 이 긴랩은 이슈 트랙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오픈 튜토리얼스 홈페이지에 이 소스코드를 관리하는 저장소인데요. 거기 보시면 Issue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안으로 들어가보면 이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림위에 댓글이 댓글이라고 하는 텍스트 대신에 답글이라는 텍스트가 표시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들 하나하나가 일종의 프로젝트의 업무 하나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업무가 어떤 결함에 대한 것인지 또는 기존에 없었던 기능을 추가하거나 또는 기능을 개선하는 기능 개선에 대한 사항인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또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는 무엇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여된 업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현재 처리된 업무인지 또는 처리되지 않은 업무인지 그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긴랩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 두 가지 특징이 긴랩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깃에 대한 원격 저장소 두 번째는 이슈 트래커 기능을 제공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특징이고요. 이 긴랩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 GitHub 아시죠? GitHub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GitHub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사이트를 설치형, 즉 자신의 서버에다가 직접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GitHub과 어떤 개념적인 부분, 또 사용방법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GitHub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긴랩에 적응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겠고요. 또 GitHub과 같은 시스템을 여러분의 서버에 직접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비용에 대한 부담, 또는 자신의 소스코드가 어떤 타사의 서비스에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한 보안상의 이슈,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또는 어떤 소스코드를 직접 변경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GitLab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여기 있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설치형 버전관리 시스템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 두번째는 클라우드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GitLab 클라우드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GitLab.com이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GitLab.com은 이 GitLab을 여러분이 직접 서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GitLab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서비스, 이 상업적 이 서비스이고요. 이 서비스의 특징은 여러분이 GitLab을 설치하는 복잡함 또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직접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로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책이 있는데요. 자 여기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GitLab을 사용하는 장점이라는 뜻도 있고 GitLab의 Pricing 즉 가격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번째 이 첫번째 라인에 Free라고 되어 있죠. 자 Fre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한명부터 열면까지의 이 프로젝트 사용자인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에 자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소스코드에 접근할 또는 이슈 트래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10명 안쪽에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GitLab을 사용하면 저렴하게 비용 없이 이 프로젝트 관리, 원격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11명부터 15명까지인 경우에는 한 달에 9달러씩 과금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GitHub의 경우에는 이 Private Repository 즉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는 이 사적인 저장소인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저장소를 사용하는데 7달러의, 월 7달러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 경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이 BitBucket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명까지는 무료지만 10명부터 이 10달러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GitLab이 그 제가 지금 비교해드린 몇 가지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필요에 따라서 이 직접 이 자신들의 서버에 GitLab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장점을 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트래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it의 원격 저장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Ruby나 PHP나 Python과 같은 이 언어들을 이용해서 이 GitLab의 어떤 정보를 이 이슈를 추가한다거나 뭐 프로젝트를 생성한다거나 이런 그 자신들의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GitLab을 이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팀, 그룹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서 이 저장소를 더 효율적으로 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GitLab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어 후속 수업에서는 이 원격 저장소를 사용하는 법 또 이슈 트래커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